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아마게또 이야기 유한계시록 16장 16절에 세형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게또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게또의 뜻은 히브리어로 무기도 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무기도에서의 전쟁은 여러 번 나옵니다. 남유다의 요시아왕의 무기도 전쟁입니다. 그 당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파롤루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되었고 요시아왕은 아수르를 도우려고 갈그미스로 가는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 출전했다가 무기도 골짜기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급히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나 죽고 말았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아수르의 멸망과 애굽의 쇠잔을 가져다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요시아왕의 무기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야망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문하세왕의 손자이며 암홀왕의 아들로서 문하세의 우상숭배와 크각한 죄악으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신앙개혁을 하여 문하세의 죄악을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왕은 남유다의 신앙개혁으로 여화신앙을 회복하고 영적 재무장이 고조된 때에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개입하고 휘말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실상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이기도 한데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이어와 하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고 결국 파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함락되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70년의 긴 파벨론 포로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시아의 무기토 전투는 남유다의 파국을 예고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 왕들이 무기토 물가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해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난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칠 때 가난의 다른 왕들이 야빈을 돕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기토 물가에 모여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했습니다. 가난 왕들이 연합하여 야빈의 군대를 도운 것은 여와의 군대를 대항하는 가난 연합군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와를 대적하는 저크리스도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와의 전쟁을 벌인 드보라와 바락은 가난 연합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살륙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문하세의 영지에 몇몇 가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기토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엔돌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문하세가 그들을 자기의 영지에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난 주민들이 작정하고 거하였다고 여호수아 17장 12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하세가 강해진 후에는 그들을 노역으로 부렸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하면서 거했던 가난족숙들이 다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엘서 3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밭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열국이 이스라엘을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죄악에 빠뜨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열국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하고 음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국을 모은 장소가 바로 여호사밭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유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을 모아서 심판하실 여호사밭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여호사밭 골짜기는 옐로살렘 근처에 있고 여호사밭이 이곳에서 큰 공적을 이루었는데 암홍과 모합 연합군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완전히 물리친 곳이며 보라가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악의를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심판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유엘 선의 말씀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에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곡과 마곡 에스겔에서 3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왕, 곧, 곡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메, 도갈마 족속은 곡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최후의 멸망을 맞이할 이방 족속들입니다.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의 우두머리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온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마치 구름이 땅을 덮듯 하나님의 성을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과 우박과 전염병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데 자기들끼리 칼부림하며 서로 죽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곡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예배하셨는데 그곳에 곡과 그 무리들을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함원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며 그 성읍을 함원하라고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혹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라고도 합니다. 마곡과 고멜 등 곡의 군대들은 야벳의 후순으로 창세기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하여 회복된 혈통적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동원된 세력들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회파한 곡과 이방족 숙도를 멸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멸하거나 디진과 화산폭발 전염병으로 멸망당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회파하려고 했던 자들이 묻히는 매장지는 함원곡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데 역시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함원곡, 곡의 무리들 또는 곡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멸하시고 가두시는 무덤 즉 음부, 지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원화, 함원화는 많은 무리라는 뜻으로 무덤들의 성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근처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골짜기나 성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종말론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 세대를 끝내는 종말론적인 전쟁으로서의 아마게또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게또는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지만 지금도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로 무기또에서의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드보라와 바락은 무기또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망적인 전투를 했던 요시아는 무기또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마게또는 전쟁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둘째로 아마게또는 전쟁은 전적으로 여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사밭 왕은 온전히 여와를 의지하므로 찬송을 부르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전진했으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이 암몽과 모합 연합군을 파하여 100% 여와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곡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천재지병과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함으로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오직 여왁께서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멸하시는 종말론적 전쟁입니다. 요한기소록에서 아마게또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진노의 일곱 대접 중 여섯 번째가 끝난 후 개시된 전쟁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붓기 전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곳이 바로 아마게또입니다. 아마게또으로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아마게또으로 이끌어온 것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제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한 곳으로 모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마게또 전쟁은 엄밀히 말해서 세상의 왕들이 여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벌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쥐를 잡을 때 큰 쥐덧을 놓아서 모든 쥐를 쥐덧으로 유인한 후에 한꺼번에 소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한 장소로 모이는 것은 탐욕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고 지금은 아시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반도로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입니다. 겉으로는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의 패권 다툼의 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형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변질되고 타락한 기독교의 세력이며 용의 입은 공산주의의 패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고 짐승의 입은 온갖 우상 숭배로 귀신이 가득 찬 사악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사람 또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며 개구리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징인 거짓 선지자, 즉 예수를 팔아서 패권을 쥔 권력 중국은 사탄, 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짐승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사체를 보고 모이듯이 세상 왕들은 패권과 자국의 유익을 돈모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고개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패권을 쥐기 위해 한 곳에 모여서 악위다툼을 하는 곳이 바로 아마게돈입니다. 강대국의 이권과 패권이 있는 곳에 군대가 모이고 세상의 살상무기인 핵무기가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칼이나 활이 아니라 핵무기로 서로 견제하고 공격하다가 서로 핵미사일을 쏘아대서 자멸하게 되는 아마게돈 전쟁의 시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주님의 제림을 예고하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제림을 사모하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패권 다툼과 이권 다툼으로 각을 세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주님의 제림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혼을 깨워서 주님의 제림을 예비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질 때조차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고 괜찮겠지 하면서 거짓 평안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따라 산다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고 악망하는 성도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림하실 주님을 악망하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고민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들끼리 악의 다툼으로 싸워서 망하는 각축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서 자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전운이 돌고 패권주의가 판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질수록 그 패권주의에 휘둘리며 편가르기를 하면서 새 속전쟁에 휘말리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패로 나뉘고 전쟁의 기운이 돌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새 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달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손을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사야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